기도의 기적 바다에서 익사전 기도하던 10대 2명 구해준 배이름은 아멘호였다 요한이시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마리아는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으며 해표적인 경우가 죽은 지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오병이요 즉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였다는 기적적인 사건 등 영상을 통해 모두 밝힐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예리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로 기적을 지켜만 두 친구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바다수영 중 익사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미국의 10대 2명이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놀랍게도 그들을 구해준 베이름은 아멘호였다 이들은 이제 기도의 능력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됐다 지난 2019년 미국의 방송매체인 폭스 30과 기독교 방송인 CBN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라주 북동부에 위치한 빌라노비치에서 수영을 즐기던 10대 타일러 스미스와 시도 브라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안위로부터 3.2km나 멀어지고 말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이 둘의 즐거운 물놀이는 갑작스레 악몽으로 변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다시 해안으로 돌아오기 위해 2시간 동안 파도와 사퇴했지만 기력이 다했고 익사위기에 처한 두 명은 서로 손을 잡았다 정말 이들은 무서운 파도 가운데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금방이라도 시퍼런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얼굴이 떠올랐으며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과 친척 이웃들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냥 눈물이 났다 그리고 살고 싶었다 이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우리는 끝인데 이제 수영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망망태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나 이 거센 파도 앞에서 포기할 때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리고 둘이서 기도의 기적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다 바로 그 순간은 이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으며 정말 애간장을 태우는 간절한 기도가 나왔다 스미스는 폭스 30의 당시 상황에 대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한 계획은 없으신지 제발 우리를 살려줄 뭔가를 보내달라고 했죠 라고 말했다 머지않아 남플로리다에서 뉴저지로 운항 중이던 한 배의 선장이 이곳을 지나가게 됐고 다행히도 물에 빠져있는 두 명의 십대를 발견했다 그때 브라운은 배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배까지 가야 돼 제발 가지 말고 멈춰주세요 배까지 가서 꼭 살아남을 거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선장 에릭 와그너씨와 선원들은 두 십대를 물에서 건져내 그들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선장 에릭 와그너는 폭스 30의 바람과 파도 엔진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라면서 나중에 알고보니 둘이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바로 그때 우리가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이 배의 이름은 아멘호였다 와그너는 우리는 두 십대에게 배의 이름을 말해줬어요 당신들을 발견한 이 배의 이름이 바로 아멘호입니다 갑자기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그들이 울기 시작하더군요 두 십대는 저희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위에는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진실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크라이스트 처치 아카데미 학생들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며 부활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죽음에서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미스는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이들을 보내주셨다 놀랍게도 그 배의 이름은 바로 아멘호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은 바로 일상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크리시안 튜브 성경신학 아멘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멘이란 의지하다 믿다 의뢰하다 그렇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비하는 예전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도나 성용 등에 사용하여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뜻의 간절함을 나타낸다 성경의 용례들 구약 성경에서 아멘은 주로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뜻의 감탄사로 다른 사람의 메시지나 명령을 동의할 때 냉사나 서약할 때 사용되었다 또 시편 낭독 후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으로나 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 혹은 자기 신앙 고백에 끝맺는 말로 쓰였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예배 때 기도인도자가 소망을 말하거나 찬행대가 하나님의 복되다 라고 노래하면 회중이 아멘이로 화도하였다 신학 성경에서도 대개는 구약의 경호를 따르고 있는데 기도와 성용 끝에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라는 뜻으로 현지 마무리의 축복 등에 사용되었다 특별히 유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로 아멘을 그리스도의 한 후칭으로 사용했고 예수께서도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말씀 중 자주 언급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의해서 진실로의 원문은 아멘에 해당한다 이 아멘은 예수께서 율법을 해석하고 경고하시거나 약속하실 때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뜻임을 선포하는 의미심장함을 담고 있다 아멘을 사용할 경우 아멘은 기독교 신앙인의 고유한 언어이기는 하나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겉으로 표현하든 마음속으로 다짐하든 아멘을 말할 때 첫 번째 성급하거나 별 생각 없이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맹사나 서약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무게 있고 확신 있는 소리로 해야 한다 이유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